가만있어봐, 우리 저 용관형이 있잖아. 그래요? 수글수글 보고 얘기하고 있다. 우리 온 줄 몰라. 지금 뭐 하는 거야? 지금 뭐하고 있어? 조금 올리고, 올리고 이래요. 그렇지, 이렇게. 여기다 이렇게 하면 너무 키가 작아 보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래요. 자, 스톱스톱. 이렇게 하고? 형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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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침에 향사가 있어가지고 대구를 가서 나를. 쳐다보지도 않네. 형님. 아유, 깜짝이야, 야. 형님. 저쪽도 불러야지. 저쪽도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신잖아.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신잖아. 두 번이나 불렀는데도 대답을 안 하신잖아. 견적이 나오는데, 신장은. 견적이 나와. 우산 틀어도 돼, 이승 씨 아니야. 아유, 반가워. 아니, 사이즈가 나오는데 견적이 나오지. 아유, 반가워. 안녕하셨어요. 네, 역시. 아유, 선배님. 왜 이렇게 하리하게 하고 오셨어? 이승 씨는 존재감이 있어. 근데 아무리 뭐. 아무리 견장을 한다고 해도. 그거 안 돼. 왜 사람들은 다 내가 견적이 다 알아. 아니, 내가 그러잖아. 견적이 나왔다고. 아니. 앉아, 앉아. 소개를 하기 또 쉽지 않고. 그거 안 보여서 궁금했지. 아니, 저도 그랬죠. 아침에. 근데 아까 형님이 이 사이즈 견적을 바로 보시는데. 아까 전에 이렇게 하는데. 그, 정말 돌다리 건너서 딱 서 있더라고. 사이즈 보고 약간 의아해 했는데 설마 했죠. 근데 구두를 보고 내가 사이즈 견적이 나오더라고. 남자 사내의 멋이 없는 이 개인 씨. 아니, 완전히 있잖아. 이 무드에 좀 이렇게 젖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에스코트를 해야 되는데. 완전히 그냥 뭐 동문서답이야. 아우, 정말. 근데 그래도 이렇게 이숙 씨한테 막 이렇게 대놓고 막말하는 것 같아도. 그게. 아우, 정말. 이 개인 씨가 가지고 있는 멋이. 매력. 멋이 바로 그런 거야. 사내의 멋이야. 여기서 살갑게 뭐 이숙 씨한테 뭐 이러고 그러면은. 왜 저래 그런데. 맞아요. 이 개인이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감이라는 게 있어. 근데 그건 멋있어. 까칠랑. 아, 그럼. 멋있어. 알았어? 알았어? 하여튼 반가워. 그동안에는 어떻게 그래? 어떻게 지내졌나? 어, 제가 조금 요즘에 좀 스케줄이 조금. 바빠? 바빠졌어요. 제가. 좋잖아, 좋은 일이네. KBS 그 일일 드라마. 일일? 예, 저녁에 7시 50분 나가는 스캔들이라는 드라마에. 배역이 굉장히 재밌는 배역. 난다 박. 미국에서 온 난다 박이야. 린다, 린다 김이 아니고. 린다, 미기, 개입기 박이 아니고 난다 박인데. 재미있겠다. 예, 재미있고. 그거는 이숙 씨를 작가가 놓고 썼네. 네. 그리고 또 8월 달에 또 뭐냐면 영국 저기 춘향전. 춘향전에서. 춘향이, 춘향이 맞지? 춘향이 말고 월매 역할. 월매, 월매 맞지? 월매, 월매 역할로. 춘향이는 조금 병원 좀 갔다 나와서 좀 가셔야 되고. 아니, 그건 말이 안 되니까. 춘향 역할 들었는데 내가 마당에서. 아니, 근데 거기서 나한테 섭외가 좀. 뭐 변학도. 섭외가 좀. 변학도. 좋지. 근데 니숙이가 한다고 그래서. 근데 니숙이가 한다고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. 정말? 아니, 아니. 그 변학도 역할을 이용식 씨가, 개그맨 이용식 씨가 하기로 했어요. 이용식? 참나. 좋은 역할 뺏겼다. 야, 야. 그나저나 이제 우리 쌍봉댁의 전성시대가 지금 온 거야. 맞아요. 드라마 하지, 연극 하지. 또 뭐 요즘에 또 가수, 또 요즘에 행사 많이 다니죠. 행사 많이 다니죠. 야, 개인이가 그래도 쌍봉댁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해줘. 그래도 엉까지마. 이게 다 표현이 됐어. 한마디로. 그렇지, 한마디로 엉까지마. 개인이하고 리숙하고 두 사람의 케미가 있어. 재미있어. 재미있어. 아니야. 깜짝이야. 야, 너희들 왜 놀랐나. 누구네. 개인이하고 리숙하고 두 사람의 케미가 있어. 재미있어. 재미있어. 아니야. 깜짝이야. 야, 너희들 왜 놀랐나. 누구네. 아, 놀렸어요? 나 지금 뭐 놀랐어. 아, 놀려 있어요? 이런. 앉아, 앉아. 네. 아까 저희 안 오시더니. 오늘 배 타고. 배 타고 이리로 저쪽 앉아. 이리 와, 이리 와. 아니, 그러면 이제 드디어 커밍아웃 하신 거예요? 아니, 공개하시면. 뭘 드디어야? 아니, 이제. 뭘 드디어야? 아니, 이제. 축하드려요. 아까 안 보인다 하셨는데 두 분 데이트 가시대요. 타로 좀 그 이후로 오늘 처음 봤어, 세상에. 오랜만에 데이트하고 오신 거예요? 폭포에서 데이트하고 오신 거예요? 폭포에서? 개인이는 영국 섭외 변학도 역할이 섭외가는데 안 한다고 그랬어. 내 상대 얘기인데 거부했어. 변학도 하시지? 그럴까. 재밌었겠는데. 아, 선생님 하셨으면 너무 좋았다. 잘합니다. 상대를 보고 해야지요. 월매하면 대사 한번 해봐. 짧은 거라도. 순양이 이도령 하는 거 한번 해볼까? 만남을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.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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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야.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. 어우, 좋다. 왜, 왜, 왜. 표, 변학도 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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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년에 목을 칠 것이다. 아, 목을 치면 어떡해요. 이년에 목을 칠 것이다. 아, 목을 치면 어떡해요. 아니, 그거 좀. 월매도 함께 목을 칠 것이야. 월매년을 잡아오느라. 하셨어야 되는데. 하셨어야 되는데. 하셨어야 되는데. 하셨어야 되는데. 하셨어야 되는데. 왜 안 한다고 그러셨어요. 그러니까. 재미있어. 아쉽다. 괜히 나오면 거기가 박장돼서 할 거야. 아, 그럼요. 그렇지. 지금이라도 다시 더블 퀘스트를 하시면 안 돼요. 이영식 소장님하고. 아쉽다. 정말로 하던 간에 서로 정말 숙적이야, 숙적. 아유, 정말. 야, 쌍봉. 어, 수미 언니. 야, 야, 수미. 수미 언니. 수미 왔어요. 오랜만이다. 아이고, 언니. 언니, 언니, 언니. 꼭 구경 잘했어? 아이고. 너무 예쁜 거 많아요. 앉아. 아까도 수미 언니 찾더라고, 오자마자. 어디 있나 그랬더니, 오자마자. 숙련이 찾았는데. 저는 꽃 좀 봤어요. 그래서 언니. 아이고. 아이고.